희망캠페인송 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희망캠페인송을 제작해서 영상으로 공모하시면 됩니다. 희망캠페인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범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가사입니다. 아주 희망적인 가사입니다. 영광이는 그림으로 그리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미소와 사랑은 서로의 믿음으로 느낄 수 있죠.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이겨나가요. 앞에 펼쳐진 세상을 기대해 봐요. 우리 현상에서 파이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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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